신중히 뒤집을 건 화투패보다 고기 한정 납장불이 맛있게 올리브 구 남친보다 끝내고 싶은 건 피자 한 판 피자니 맛있게 올리브 이자보다 쉽게 쌓이는 건 초밥 접시 중간 정산 금지 맛있게 올리브 지금 차하고 싶은 건 52시간 근무보다 맥주 짠! 퇴사할 때까지 맛있게 올리브 퇴사하고 싶은 월요병엔 커피수열 샤츠가루 팀장님 카드로 맛있게 올리브